오늘 함께 나누어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신령들 가운데 또 깊이 새겨지고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6월의 중순에 접어들게 되었죠. 우리 교회는요, 6월 매우 활발하고 활기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감민절기를 보내고 있고요. 또 환경선교회의 힘을 모으고 또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통일과 또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선교주의 주깅과 플로깅을 시작으로요, 이제 이웃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위해서요, 많은 성도인들께서 지난주부터 시작하여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또 통일선교회 학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인들께서 통일선교회에 대한 또 북한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는요, 동행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동행교회를 함께 지원하고 섬겨나가는 하늘다리 놓기 사역이 시작되었죠. 이 모두가요, 더 나은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이 비전에 따라 우리 성도인들께서 더 힘을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사역들과 또 진행 중에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참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였던 마태는요, 자신의 보금처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은 교훈대로, 이적은 이적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잘 모아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게 원래 직업이 직업이었던 만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봉 13장에는요, 일곱 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만을 따로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진주 장사의 비유는요, 여섯 번째 비유이죠. 이 진주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연체동물 부종류의 조개의 체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 생긴 탄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해서요, 이 구슬모양으로 혹은 반구상의 광택이 나는 이상 분비물로 이루어진 결정체. 네, 여러분 이상 분비물로 지금 차고 계신 건데요. 흔히 진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그 진주 조개의 살을 애는 듯한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진주가요, 매우 가치 있는 것, 매우 소중한 것, 얻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곤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진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최고의 것을 나타낼 때 이 진주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진주는 그래서 신약성서의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요, 귀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책을 보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비유하는 데 이 진주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비전, 그 가치들을 우리는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린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오늘 말씀 비유의 그 내용들을 좀 그려봅니다. 고유한 바닷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바닷가, 해변가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고요. 물속에서 해산물들을 채집하는 어촌 주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즐기는 관광객들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여 다니죠. 그런데 그 어촌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는 진주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것을 사서 돌아갈 생각으로. 그 진주로 큰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이런 바닷가와 같습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요,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는요, 해수욕하는 사람, 관광하는 사람, 즉 오늘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즐기기 위한 그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어부나 주민들 역시도요, 다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그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오늘 부문에 나오는 진주장사입니다. 이 진주장사는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것을 위해 찾아온 사람이 아니죠. 오늘이 아닌 그 어느 그 한나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 영원한 고향에 돌아갈, 그래서 거기서 수지 맛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그 어느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그 세상의 것들, 마치 해변에서 누가 막실라 하다가 월척을 잡았다고 해도 거기 관심이 없고요. 다만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해수욕을 즐기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는 것, 거기에도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영원한 것에, 그 한 날에, 그 어느 날에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기 위한 시간에 속해 사는 사람과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극히 갓짐진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분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쪽에 혹시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느 쪽에 더 가까이 나의 모습을 판단하시나요? 바라기는 진주장사처럼 여러분 모두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원에 있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어떤 것일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예가 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로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나누면서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애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진주장사와 같이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꿈.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꿈이라는 것은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의 그 비전 그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모두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꿈이란 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명이며 또 그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높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역사들 근데 잘 보면요. 거기에는요. 그런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위대한 꿈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요. 이 꿈에서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을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꿈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그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꿈을 따라갔을 때에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죠. 80세 노인 모세에게요. 애국 땅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들을 출애국 하겠다라는 그런 해방의 꿈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 꿈을 따라 출애국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이처럼 꿈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목적지가 없이 여행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거죠. 공항 티켓을 판매하는 그 데스크에 가서요. 비행기표를 하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데스크에서는요. 묻겠죠.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생선지가 어디십니까?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한 목적지는 없다고. 그냥 아무거나 비행기표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안내하는 사람이 과연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손님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요.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지 없이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걸어갈 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목적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꿈을 가지면요. 거기에 축복이 거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리라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욕망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그 꿈이 저에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너무 크고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벌써 노령의 아들은커녕 딸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그런데 나의 현실을 보면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80세 노인 모세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 주시죠. 그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제가요? 그 꿈이 저를 한 게 맞습니까? 여러 번 되묻고요. 여러 번 확인하죠. 결국요. 그는 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죠. 여호수와 갈렙 나머지 열 명이 반대합니다. 나머지 열 명이요.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저들이 우리보다 약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요. 그 가난한 땅을 향해서 나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나요? 오늘은요. 특별히 비전위원회 주관으로 이 오해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어느 한때 그 어느 곳에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달려가고 계시죠. 여러분이 품으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면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또 우리 비전위원회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도요. 목회자로서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나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조금 더 더 더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그 하나님과 은혜를 깊이 알고 그 꾸게 하신 꿈 가운데 행복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는 꿈꾸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꾸게 하신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진주장사와 같이 큰 꿈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들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두 번째는요. 이 진주장사가요. 해물을 파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는 거죠. 진짜 소중한 가치를 그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던 겁니다. 다 팔아 사는 그 희생과 이현신이 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정말 발견했다라면요. 취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모습 또한 한번 상상해봅니다. 진주장사는요. 여행 중이었죠. 자신의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타지로 여행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파는 겁니다. 멀쩡한 옷, 장신구들 어쩌면 구두나 시계나 양복 같은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는 것이죠.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간신히 몸을 가릴 천조각 하나 정도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치 거짓골과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요. 그 누구보다도 부자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사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진짜 나는 부자다. 이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나는 최고의 가치를 나는 참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팔아 그 진주를 샀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영생을 묻던 젊은이는요. 젊은이 심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갔다 말하죠. 노가문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모 처자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경만 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재능 지식 물질도 당연하겠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요. 아마 마음의 부담이 되실 겁니다. 아 그럼 집에 가서 가진 소유들을 다 내놓으란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의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팔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이 진주 얼마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대단히 비싸다. 묻습니다. 얼만데요 대체? 아주 많이 비싸다. 내가 딱 봐서 못 살 것 같아 보이십니까? 물론 누구나 살 수 있단다. 대체 얼만데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이것의 값이란다.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이제 내가 적을 테니까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버려. 통장에 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지갑엔 한 십만 원 정도 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니? 그게 단대요. 그러면 너 어디에 살고 있니? 우리 집에서 살죠. 아, 집이 있구나. 집도 적습니다. 뭘 타고 다니지? 차가 있죠. 차도 있구나. 차도 적습니다. 또 이제 뭐 없니? 정말 그게 단대요. 그럼 누구랑 살지? 아내와 자녀들과 살죠. 아, 아내와 자녀들이 있구나. 아내와 자녀들이 적습니다. 그 밖엔 또 뭐가 있지? 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요. 아, 그래. 잊을 뻔했네. 네 몸이 있었구나. 그 몸도 적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이제 이 진주를 가져가려. 기억하라는 거죠. 이 기록에 있는 것은 이제 다 내 거지만 잠시 자네가 쓸 수 있도록 맡겨둘게. 하지만 기억해야 돼. 네 몸을 포함해서 적혀있는 모든 건 다 내 거야. 이제 내 건 거야. 이 진주를 너가 가져갔으니 이건 다 내 거야. 이 사실 결코 잊지 말게. 잠시 맡기는 것 뿐이라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토인이라는 말은요. 그 처음부터 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도요. 건강도 내 가족도 내 물건도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신앙은요.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예수를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땅 위에 그 모든 것,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없어질 것으로 알기에 영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로 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생명도 다 주님을 위해 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팔아 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죠. 이 같은 삶의 그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진주장사의 모습이요.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주장사는요. 이 진주를 드디어 얻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팔고 얻은 진주입니다. 이제 어떻게 이 진주를 간수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시렵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겠죠. 그 귀한 진주, 잃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극히 값진 진주가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잃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주님을 잘 보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대를 만들어서 몸에 둘러서 허리에 차고 그 위에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두루마리를 걸치고 그러면서도 배를 툭툭툭 계속 치면서 이게 잘 있나? 이게 잘 있나? 아직 여전히 있나? 계속 확인하면서 다녔다라고 하죠. 혹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살피는 겁니다. 이게 잘 있는지. 이제 우리에겐요. 이 진주가 생명이고 전 재산입니다. 이 진주가요. 가장 깊이 관심해야 하는 것이 된 거죠. 다 팔아서요. 그 진주를 샀으니까요. 뭐 여비가 남기는 남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남은 여정은요. 차비도 없으니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구걸을 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이들이 차가운 냉대와 핀잔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좀 얻어먹으려다 수모를 당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 진주장사에게는요. 그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일까요? 그럼 업신여김이요. 이제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쁩니다. 욕을 먹어도요. 괜찮습니다. 왜일까? 아 니네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누군데.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짜리인 줄 알긴 하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남이 욕을 해도요. 배가 여전히 부른 겁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걷느라 발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신이 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진주가 있으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와 함께 걷는 그 걸음이요. 얼마나 힘찼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어떤 고백이 그들에게 흘러나왔을까. 아마 이런 고백이 잘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어들이. 하나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남이 어떻게 생각해도 그리고 때론 어려워도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진주를 소유한 기쁨으로 이제부터 힘차게 살아가며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속지 않고 그 한 날, 그 한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이 날 때마다 그 날을 더욱 떠올려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예요. 그 한 날,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값진 진주를 주실 것이라는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곧 우리의 비전입니다. 또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면요 우리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냉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진주를 그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보관하며 그 진주를 간직한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모든 종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값진 진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품는 기쁨으로 놓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 나아갈 때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생명되시고 참 값진 진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며 떨어지지 않는 삶 그리하여서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